습관 고치는 방법 9 1. 몰래 하지 말고 공헌하라 2. 주변에 칭찬을 부탁해 놓아라 3. 하루 계획량은 최대한 적게 잡아라 4. 한 기간에 한 습관만 바꾸라 5.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를 책상에 붙여놔라 6. 최종 목표를 생각하되 매일의 일과 달성에 더 집중하라 7. 목표를 글로 써붙이고 매일 아침 10번 외쳐라 8. 완벽 추구를 말라 예외를 인정하고 계속하라 9.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표시하라